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계속 키워야지. 강아지는 일반 물건하면 다르죠.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양산 사자에서 키우다가 이걸 국가에 반환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자. 이게 좀 논란이 생각보다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릴까요? 이게 지금 반환 통보를,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키우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시오. 이렇게 반환 통보를 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, 고미하고 송강이를 선물을 받았죠. 그 위에 이제 7마리의 새끼를 낳았고, 6마리는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고 한 마리, 새끼 다운이의 이렇게 3마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게 되는데 그 키우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대통령 기록물법상 국가원수관에 주고받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입니다. 원래 이제 개인이 저렇게 사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죠. 그런데 사실 대통령 기록관에 저 풍산개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퇴임하는 당일날 저 풍산개 세 마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지금 현 정부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는데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단 지금 저 풍산개 세 마리를 키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나 이게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진행이 되기로 했던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에 반납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풍산개 두 마리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 기록관하고 협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. 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. 사료값, 의료비 등등에서 월 250만 원. 그런데 이제 저거를 하려면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고 차일필 미뤄지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아이 그럼 뭐 반환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. 자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차관님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?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. 재임 중에 개 사료값, 고양이 사료값, 사비로 부담한다.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.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. 이런 거 아니에요.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퇴임 후에 강아지 사육비까지 그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까? 사료값이 아까웠나, 좀스럽고 민망하다. 뭐 이런 얘기.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? 겉으론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 태클 건다, 치졸하고 천박하다. 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?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개인적인 식대,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료값까지도 모두 사비로 지출을 한 것이 맞고요. 그다음에 개화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의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. 그 자격을 시행령을 정비해서 부여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마친 거예요.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이 풍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서, 그러면 위탁을 하려면 이곳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함께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6월 17일 날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상정이 안 되고 6개월이 더 지나버리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법적 자격을 얻게 만들지 않는 이상 내가 더 이상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때아닌 풍산계 논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그럼 한 20초 정도. 아니, 저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휴머니스트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잖아요. 풍산계 북한에서 받아서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다라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셨는데 그렇게 오래 키운 개를 그 비용이 든다고 반환해버리겠다는 게 정말 저는 가짜는 줬지 않았어요, 처음에는. 깜짝 놀랐어요. 알겠습니다.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